이제 환절기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. 우선 첫째로 환절기에는 감기가 자주 옵니다. 또 몸이 지치고 그러기 때문에. 그런데 그 예방책으로 첫 번째 치아 관리를 잘해야 감기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. 치아 관리를 잘하는데 만일에 위에 잇몸 치아가 아프고 아파서 고생을 하면 그 후에 잇몸 치아가 아프고 아파서 고생을 하면